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죠 광야 생활을 40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어요 광야 길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먹고 자야 할지 전혀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하시게 되는데 이게 오늘 성령의 인도죠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기둥 낮에 불기둥이 해버리면 햇빛 오고 이렇게 딱 겹치니까 안되잖아요 밤에는 불기둥 밤에 구름기둥이 해버리면 캄캄한데 보여야봐요 안 보여죠 그런데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일사병 걸린 뜨거운 걸 막아줬다 할 수 있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따뜻한 인도하셨다 인도도 중에는 하나의 보호 보호잖아요 여러분 인생 우리가 광야길인데 힘들고 어렵죠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 청인들 잘 모르니 모르는데 청인들도 쉽지 않아요 가만히 인생을 여러분 지금까지 한 50년 60년 40분들에게 당신 인생을 지금까지 꼭 그대로 하면 다시 살아라고 살았어? 못 살았어? 나는 못 살았을 것 같은데 못 모르고 살았어? 못 모르고 군대 생활 꼭 하고 그대로 하라게 뭔가 희망을 가지고 하긴 했지요 좀 바라보고 그렇지만 그날그날 이제 생각해보니까 힘들었더라고 힘 안 들어요? 어? 나는 힘들대 무슨 말이냐 인생은 광야길이란 거예요 우리가 속고 살아요 저 사람은 결혼은 행복하겠지 근데 막상 아니거든요 참고 살다 보니까 이제 이해도 되고 그래도 정말 그래 나 혼자 살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걸 사는 거지 100% 만족한 결혼생활 있어요? 없어요 세상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되게 흡족합디까? 어? 그럼 누가 천국 가려고 사모아 여기가 천국으로 살아버리지 다 힘든 거예요 인생 광야다 광야 광야 설명하느라고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아닌데 광야예요 인생은 광야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광야길인데 거기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으면 안전하고 인생의 성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뭘 업적을 이루고 크게 높아지고 돈을 모으고 명예를 가져야 성공이니까 노 전혀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세상 모든 물질명의 권세가 오히려 유급과 영업은 전혀 상충하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고 애통해야 복이 있고 전부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그 사람들이 전부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영예사람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소망해 복이 있고 소망해 복이 있고 곽세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서울의 최고의 부자 동네 아쿠정동에 수만 명 모임 목회면서 부자가 예술을 예술을 잘민사는 한 사람 내가 가만히 내가 가만히 진짜 부자 돈 있는 사람들 나 별로 안 좋아해 알아 나 필요도 안 해요 사모도 안 하고 그래요 내가 알아 근데 여기서 부자 시험 들지 마 우리 부자도 많이 와야 돼 우리 부자 싫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말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성공이 뭐냐고 하나님이 나랑한 뜻을 이룬 게 성공이에요 아멘 가치관을 잘 정리해보고 확실히 내가 얼마나 여기 이 밤에 온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에요 승여요 복여요 오늘 말씀을 깨닫는 거 복여요 헛된 거 바라보지 마세요 보호하라는 자라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회로 정의가 따라지느니 너 하나님의 사회의 영원을 피하고 의와 금가 믿음과 온유 경관 영재인 걸 추구하라 했잖아요 돈을 살아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여러분 절대 아셔야 돼요 인생의 성공은요 이 땅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의 원한 그 삶을 이루느냐가 인생의 성공이에요 이것부터 정확하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가 뭔고 영광이 모이고 그 정립되지 않는 인생 많이 몰면 못해요 헛될 것 빗나가는 인생 인생 사건데 오늘 제가 성령의 인도 받는 데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 그 인생의 성공인데 이 광야 인생길 걸으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는데 내가 지금 아니 이 땅 힘들고 어려운데 살면서도 내가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산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밤에 성령의 인도가 뭔가 깨달으시고 성령의 충만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한국의 가장 문제는 성령의 불이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어요 문제는 지금 싸움은 인본주의 신본주의 싸움이에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인본주의가 하고 WC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냥 하나님의 정말로 믿음의 삶으로서 자녀로서 행복과 기쁨고 즐겁고 말씀에 의해서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깨달아주고 나는 복받는 자 만약에 평강 기쁨이 있으면 영의 사람이고 아직도 그것이 그렇게 현실이 중요하고 이 땅이 중요한 것이지 뭐 그래도 어떻게 복 좀 받아봐야 쓰겠다 그 목적입니까 복을 주시면 복을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여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 주고 기쁨 주고 행복 주고 내 자녀의 형통하게 그분이 내 인생을 열어주시지 여러분요 물질의 명예권세는 뜬구름이에요 순간 날아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쳐다보다가 인생을 망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생에 뭔가 누가 성공이냐 하나님과 함께한 삶 성령의 음성 듣고 인도받는 삶이 복인의 인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빨리 성령 주세요 아니 그런 것도 부름도 주세요 나도 알아요 그것이 쉽냐고요 그 과정이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왜 우리가 성령의 불을 꼭 받아야 된다 할까 여러분 하나 인간을 처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에다가 코에다가 뭐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후 했더니 생영이 된지라 우리가 숨쉬고 살아요 숨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영으로 영의 호흡이 기도지 않아요 사는 영으로 살았는데 죄의를 짓고 어떻게 됐어요 야당가가 애들이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죠 그 다음에 노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보고 좋아해서 육체가 됩니다 나의 신이 죄와 함께 있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육체 최대의 저주가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하나님의 명이 없는데 전 못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냥 오실 수가 없어 성령을 성령이 걸어간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 해결해서 피 흘려야 돼 피 흘려는 제사를 드리고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오시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이 들어와서 아버, 아버지라 하잖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 부활의 영에서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물과 성령이 거듭나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아멘이요 전국담마 영혼육에서 영의 전국담마 안에 촉이 있잖아요 촉이 불이 떨어져 나가서 불이 안 들어와 불신자들은 우리는 예수 믿어서 촉이 불이 들어왔어요 전국 촉 알죠 촉 안에 불이 들어왔어요 성령에 불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분류된 것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육신은 허그러지면 영혼이 나가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성령의 불이 오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제사 피가 있는 곳에 제사가 있는 곳에 성령이 오기 때문에 성령 받고 성인도 받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오시라고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피가 있어 와요 피가 있는 곳에 왜 피가 제일 먼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성령은 거로만이기 때문에 지호와 타워하지 않습니다 피를 해결해 해결해 주는 것이 뭔가 아브라함의 제사들인데 창세기 15장 17절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다라 쪼갠 고기 사래 재물의 가운데 쪼갠 고기 사이로 뭐이 드렸다고 타는 뭣이 뭔불이 횃불이 횃불이 뭐예요 아니 제사를 드리려고 산문된 이 소양을 다 잡았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제사될 때요 타는 횃불이 쉭 그 쪽이 고기 사이로 쪼갠 고기 사이로 이게 무슨 얘기냐고 오늘 우리가 산 제사들이 이거 해야 되는데 내 심령을 각을 뜨고 말씀의 칼로 내가 오늘 또 쪼개야 돼요 통에 자복해야 돼요 이 말씀의 칼로 나는 지금 각두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재물로 쪼개야지 그래서 똥 밖에 버려불고 회개해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불이 들어와야 돼요 아메이죠 그것이 열랍된 제사가 되더라 이 말이야 이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내 인생의 삶에 성령의 불이 어디로 타는 횃불이 슉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내 심령의 통에 잡아고 회개할 때에 쪼갤 때에 말씀의 칼로 쪼갤 때에 각을 떼야 돼요 각을 그럴 때에 햇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내 얘기 구장 이 자리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재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시라 온 백성의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불이 하나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이 땅의 이 인조불이 아니에요 번제물과 기름을 하늘에 불이 떨어져고 아론 모세가 제사될 때 사건이에요 오늘 또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여러분 예배에 상당한 안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 차 대신이라 신령은 성령의 진정 말씀으로 강인의 지사는 안받았어요 아벨 지사 여러분 예배에 많이 앉아있어도 4대교 희로님에서 다 몇 사람이대 예배 안 받은 거 있어요 헌금 안 받아요 하나님 동료 지사하는데 지금 예배 안 받았대 끝나는 거예요 그거 이게 타는 해불이 와야죠 불이 떨어져야죠 저는 제가 뭐 이렇게 누가 말해 나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이 경단에 성리에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계속 불이 떨어지라고 이거에 난 최고 중요하게 예배 안 받으시기 때문에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죠 불이 떨어져야죠 나닷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사에 죽었어요 인조불 세상 불 같고 뭐 안돼 하늘에 불이 떨어져야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졌다는 얘기 나오죠 불이 떨어졌다 에레미야가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아냐 바위를 쳐서 불이 떨어지는 방망이 같지 않냐 아냐 내 말이 불 방망이로 말씀이 불이요 말씀이 방망이로 방망이로 때려야 심령을 두둘기 펴야죠 성리에 불이 없는 얘기해 봐야 어나운서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심령에 생명은 없어요 능력은 안 옵니다 귀로 듣고 머리로 알지 가슴을 부딪혀서 통에 자복해서 깨어야죠 부서지어야죠 아이고 뚜가라 주여 잘못했어요 통에 잡아오고 내가 죄입니다고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에베가 되고 성령이 올 건데 말씀이 불이 없어 그 좋은 말 갖고 변화되냐고 내 안에 들어온 귀신들이 있는데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가요 사도인제 2장에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있더니 불의 혀처럼 오순제 성령의 불 받았대요 그들에게 보여 각사람이 이마에 있더니 불의 혀처럼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 얘기 나오고 있어요 주래교 19장 18장 보니까 신의 산에 연기가 작업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온기가 막 연기가 아찔 떠오르고 온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 연기가 무슨 연기냐고 이 불이 불 가운데서 강림했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할 때 온산이 진동하고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날개 났어요 그 불 가운데서 임했다 하늘에 불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레이게 6장 11절 보니까 재단 위에 불은 항상 피우고 꺼지지 않게 할지 이 불은 안 꺼져야 돼 계속 나무를 해야 돼 제사장은 아침만 나무를 그 위에 데우고 왜냐하면 하늘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꺼지지 말라는 거야 세상 불은 꺼졌다가 또 당기면 되잖아요 이거 한 번 꺼버리면 큰일 나니까 불이 떨어지기 어려우니까 범죄불을 그 위에 버려놓고 함옥죄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끓임없이 재단 위에 피우고 꺼지지 않게 할지라 지금 재단에 불이 꺼졌다는 얘기 자꾸 불이 꺼지면 안 되거든 성리의 불이 계속해서 계속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오는 거야 그러면 나무를 계속 드려야 되는데 나무를 계속 대지 그 나무가 뭐냐고 산에 가서 나무 갖다 이렇게 갖고 와서 불 때문에 쓰겠어요 불러버리지 이 나무가 우리 자신의 몸이 헌신을 불이 떨어지는 나무도 없으면 어딨겠다 계속 불을 태워야 되는데 내 몸뚱아리가 나무가 되고 우리 성도 전부 들어와서 기도고 불 붙이고 하나님 함께 되라고 성리에 불 돌라고 불이 떨어지는 장소가 아시아 몸뚱아리가 없으면 어디로 떨어지냐고 지금은 불 이사야가 그 핀 수시 입을 재고 그에게 나오죠 풀이 나왔어요 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회객하기 위하여 물로 세리를 벌고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눈이 마시니 나는 그의 신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나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려주실 것이오 이 성령과 불로 세려주신다 지금 성령과 불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과 불이 별로 없어요 다 없으니까 괜찮아 그냥 불이 있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렸어 지금 극성스럽게 막 뜨겁게 기도하고 불 붙는다 건데 그러니 기준이 어디냐고 성경에 다시 성령과 불이 오냐고 제자 울려는 흉내를 낸 수 있는데 성령과 불이 흉내를 낼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하늘의 불이 오냐고 오라기에서 오냐고 성령이 오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사도행정 보면 에루살렘 총회가 열렸어요 총회가 열렸는데 권열로에게 최초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너 이반 권열로에 설교했다며 아니 내가 설교라는 것이 아니고 환상이 보이는데 네 큰 보좌기에 각종 짐승이 사와 먹어라 안 먹은다니까 하나 깨끗이 부정하지 마라 아이 그래서 그 뭔가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오라고 했는데 아이 그것이 이방인의 전도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불여와서 저희들이 방은 터졌더라 끝 회의를 그 순간에 그래? 성령이 불여와 버렸어? 그럼 그거 갖고 따질 거 없어 성령이 불여왔다는데 뭐 할 말이냐고 성령이 불이 그냥 오냐고 그게 그 회의가 끝나면 그대로 다른 말을 하지 마 성령이 불이 왔냐고 물어봐야 돼 지금 교회가 성령이 불이 없으면 할 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불이 그냥 온 게 아니거든요 자 회의하고 죄사함 하더라 그러면 성령이 불이 오리니 성령이 불이 왔다니 죄사함이 이거 더 중요해요 죄사함 대야 정가잖아요 그리하면 성령이 여러분 시골 마을에 대통령이 한번 간다 총 구석이라도요 대통령이 간다 이미 몇 번 비서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 다 놓고 길 놓고 그래야 대통령이 그 마을에 가는 거예요 하늘에 왕이 오시는데 길이 안 나죠 회개가 돼야지 뭐이 진짜냐고 성경이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성경 많이 읽어도요 그 맥을 못 잡은 사람들은 엉뚱한 얘기예요 줄기를 못 잡아 오늘 키거든 이거 키요 말씀이 뭔데 말씀 마귀도 성경 갖고 인용했더만 위단도 성경 갖고 공부 오늘 키가 어딨냐고 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죽은 신앙이에요 불로 세례를 주시하죠 자 누가 12장 49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어서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뭘 더 원하겠냐 불만 붙었으면 됐다 근데 이 불이 붙기 위해서 나의 답답한 세례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 세례가 십자가를 말했더라고 십자가 지시해야 불이 오거든요 예수님은 불 오게 해서 십자가 내가 죽어야 불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죽어야 가야 보호자 우편에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 아니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한 것이 성령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성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성천을 해서 어떻게 불이 오겠어요 성령이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그러면 주님 오셨을 때 안 붙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냐 무엇을 더 원하겠냐 주님의 원하는 소원은 지금 교회가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불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그걸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불은 사실 생명이거든요 태양의 불이고 에너지고 열이 우리가 생명을 주지 않아요 불 여러분 엘리아가 하늘에 불이 떨어진 과정을 보겠어요 불이 떨어진 과정을 보니까 무너진 재단을 수축한다는 말이 나와요 무너진 재단을 수축했다 지금 띄우지 마세요 간단히 빨리빨리 해야 돼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자 무슨 일이냐면 재단을 애외도 안 드려요 또 열두 돌이 다 헛어져서 있어 그래서 다시 무너진 재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에베이를 해보가자 에베이를 해보가자 그냥 불이 오라게 해서 불이 오냐고 하나님이 꼬부여 가는데 오고 가고 네 맘대로요 불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돼야지 그냥 누구나 불 달라고 해서 불이 떨어지냐고 아이고 안 돼요 지금 기도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요 세계적인 몇 명이 있을까 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이 온다는 게 그 쉬운 일이라고 그래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자 에베이가 회복돼야 하라고 에베 여러분 그 얘기는 교회에 여러분 마음속에 에베가 회복되냐고 믿음이 무너졌어요 돌이 무너져서 세소가 됐어요 에베도 안 드려 에베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에베를 소중히 여기고 모든 에베를 공립에 다 드렸다 서병님까지 드리면 최고죠 가정에 대해 드리고 에베 드리고 에베 드리고 찬양하고 임재의 가문에서 그리고 에베이 우리가 여러분 짐승이 에베 드린 거 봤어? 우리 인간만의 에베는 최고 특권이거든요 에베 에베는 하나님 얼굴 뵙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가문에서 만나는 것이 에베예요 에베를 통해서 만나지 않고 에베 주일날 에베 드리냐 안 드리냐 다 신자 불신자 다 정해져 버려요 지금 뭘로? 거기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불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에서 저축하고 그리고 나서 이 나무를 버려놓고 소호제 드릴 때 이 고운 가루 제사 그 시간에 엘리야 자신이 소호제가 되고 그리고 정말 각을 떠놓고 만일에 불이 안 떨어지면 엘리야는 죽어요 왕, 왕후 온 백성이 다 바할 아세라 생기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야 대단하다 그냥 불이 오냐고요 내 몸뚱아리 죽으러 간 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제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교회의 부흥 뭐 한국교회의 사회 뭐 그냥 네 몸뚱아리 송아지 각을 뜨고 그거 죽어 가서 죽어 죽고 기도를 해 그래서 사단과 최후의 싸움이 부러지는데 우리는요 그래 안 해 적당히 세상에 바라들고 그리고 뭐 불이 떨어져라 어디로 그 불이 떨어져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타나있기 때문에 민족 얘기가 나오고 이야 그리고 불이 떨어져 있는데 또랑이 물도 핥아버라고 여러분 세상 불이 또랑이 물 핥아요? 물 불은 물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절대 못해 이 불은 보통 불이 아니라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또랑이 물을 싹 핥아버라고요 와 그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고 오많은 엎드려요 그래서 거기서 인자들이 다 칼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리고 그리고 기도니까 축복이 막 담비가 내리고 민족의 대단한 역사가 났어요 지금 문제는 저는 그래요 나라도 뒤숭숭하고 막 여러 가지 근데 딱 한 가지 키 불만 떨어지면 돼 교회가 아멘이요 나는 그걸 생각하고 목욕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불 떨어지 성령에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한 가지 왜? 다 사단들이 와서 그러니까 성령이 불이 오면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 나랑 내게 몇 달이 있거든요 귀신 절대 못 쫓아해 성령이 불이 오면 도망가지 할렐루야 그때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근데 자 성령의 불이 오는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제물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내 몸도 어떻게 제물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정말 우리 젊은은 내가 존경스러운데 왜 저렇게 시험이 있고 어렵까 가정도 어렵고 정말 애매하니 권한을 받고 있네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나는 뭐야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신앙성 하면서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 죄도 안 짓고 그래도 말씀을 살라고 얘기를 쓰는데 일이 안 풀리고 그냥 경제는 어려워지고 자녀는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가정은 이상하게 되고 막 힘들어 그건 제가 보고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한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없어 이해가 안 되네 나는 하나님 계신 걸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착착착 해결이 안 되고 인생이 뺑뺑 돌리고 힘들고 어렵고 제가 이 다윗의 삶에서 거기서 해답을 얻었어요 다윗이 거의 완전 무게라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아니 물면들고 권리 앞에 나가서 던질 정도로 대단한 믿음에 오직 10편의 기도차니만 완전 하나님 다윗만 하나님 내가 합하느냐 그렇게 훌륭한 그 다윗이 실수를 해요 그것도 말년에 군대수를 조사하라고 그래 군대수 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뭐 군대수 조사해 그래서 세 가지 벌을 줘요 그 중에 하나를 대가라 하나님 손에 빠지고 나이다 그래서 3일동안 원역을 받아 그래갖고 3일동안 원역받고 7만 명이 막 죽어요 백성이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내 잘못에 왜 백성을 죽이십니까 막 기도하면서 그 당시 다윗이 제사를 드려요 자 다윗이 제사 드린 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가 자 역대상 21장 26절 좀 지났는데 띄워봐요 역대상 21장 26절 자 다윗이 거기서 여와리아 재단을 쌓고 본제와 함옥제를 드려 여왁게 하랬더니 여왁게 하늘로부터 본제단 위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와를 위해서 재단을 쌓고 본제와 함옥제를 여왁게 하랬더니 여왁게 하늘에서부터 본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아리우나 타장마당에 제사들이 불이 떨어져요 근데 놀라운 것이 아리우나가 왕이에요 왕이에요 뭐 마음대로 다 써서 아니다 상당 값을 줄이라 그래갖고 그 모든 재물 소 다 사요 그거 다 해서 이제 근데 거기에 불이 떨어져요 그때 아 여기에 불이 떨어졌다 그게 장소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본제를 드린 모래아산 산상 그것이 지금 에루살렘인데 그 장소가 됐고 그게 돈바위에 돼 있는데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지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행히 실수해서 넘어져갖고 매맞았고 죽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제사에다가 성전 털을 박연해버려 할렐루야 우리는 실수가 넘어지면 아이고 망해버리고 우리가 실수가 넘어지고 나면요 후회가 되고 속상하고 그때 그 사람 안 맞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 내가 판단 잘못해갖고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망해갖고 내가 사기당하고 그거 생각하면 해결이 안 나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더 마음이 상해요 좌절 절망이 오고 내가 나를 미우기 시작하면 거짓없으면 그러면 좌절이 와버려 절망이 오고 이 바보야 이 미르는 놈아 그건 뭐 돼요 후회하고 해결이 다릅니다 후회는요 과거의 집장 후회한 거예요 유다는 후회에다가 죽어버렸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에게 후회는 끊고 탁 돌이켜 왜 저희를 잊어버려야 돼 아멘 하나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아닌 길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성숙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성숙해져요 절대로 잘나가는데 자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하는데 자기 부족한 거 없어요 자기 자랑하고 좋아하고 막 간증고 다녀 근데 와냐 꼬끄러져서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잘못했고 내 잘못이고 맨날 나를 막 찍기 시작한대요 칼날로 돌아내기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렇게 모든 게 내 책임이네 내 책임이야 뭐지 내 책임 근데 사실 내 책임이라고 통에 잡고 갈 때 다시 그때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성전터를 발견했다는 것 야 실수했잖아요 군대 조사하다가 매맞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전터를 발견했다 잘됐어 못됐어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좋아해요 제가 항상 너무 실수를 잘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합해가지고 짬뽕에 결국은 선으로 근데 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부르신 받은 자 그러니까 일이 엉켜지고 설켜지 뭐니 더 사랑해버려 주님 사랑 막 가까이 가버려 그냥 그러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오 아멘 더 좋게 역사하시오 더 좋은 곳으로 만드시오 아멘이죠 고난 연다 훈련 넘어진 거 좋은 거예요 고난 위기라 이루는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된 나이다 여러분 시편 84편에 보니까 눈물골짜기를 통행할 때 은택에 샘 이른비가 오더라고 샘과 비는 성령인데 눈물골짜기 눈물골짜기 여러분 눈물골짜기 통행해야 돼 근데 나는 조금이 아니고 진짜 많이 울었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죽을 뻔했다고 하나님 거기 쓰실랑만 난 해답을 하라 이종선 목사라고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오직 성령사역으로 아주 대단히 교회를 이뤘는데 13년 동안 30평 지하실에 30명도 고생하는 거예요 대단히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다가 70명 됐더라고요 갖고 이제 그 건물을 샀는지 자기 샀어 그분이 불을 받았어요 불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막 역사가 나라 근데 불 받고 70명 교회가 된 순간부터 교회가 딱 쪼개졌어요 40명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아니 불 받고 이제 능력 받아갖고 70명 갖고 이제 그 개척에다가 할 말았는데 이제 그때 제가요 목회자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이 안 돼요 지하실에다가 사태 칸 막아갖고 그 사모님하고 살고 그 지하실에서 누가 지하실 오다는데 아니 좀 될 만해 갖고 불 받고 능력 사이에 갖고 나타나니까 딱 쪼개졌대 나 자세한 얘기를 몰라 못 받아주더래 교회에서 못 받아줘 능력이 나타나는데 칼라가 달라 기존 장롱이 안 수 있다 싫다는 거야 목사님께 피어냈다는 거야 뭔 불 받아갖고 뭔 병 고치냐고 우리는 조용히 좀 회사하고 안 맞다는 거야 나가보니 그래갖고 건물이 넘어가 버렸어요 야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그때 가면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그분 만나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말 했어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내가 뭘 했겠냐면 근데 그분이 훌륭한 것이 그 상황에서 30년 가거버린 지하실에서 끝까지 성령 살게 그때부터 이제 주의 종만 키워요 평신도들 놔두고 목사들만 훈련시켜 계속 그럼 뭐 목사들 왔다 훈련 받고 가면 자기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 성장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떠나버리더라고요 에라버드더라고요 그리고 오지 목회자 훈련만 시켜요 근데 지금은요 목회자가 200명 훈련 돼가지고요 목회자만 200명 거기에 지금 한 주에 200명씩 와요 훈련 받으라고 대단해 이번에 65억짜리 건축했더라고요 저는 가만 훌륭하십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자 그 말 무슨 말이냐 제 오늘 교회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70명에서 40명 가버릴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도를 걷다가 더 자르려니까 왜 가야 되냐고 그게 이상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항상 목회는요 저는 절대 자신은 못해요 지금도 못해요 살얼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진짜입니다 정말 나는 내 능력을 절대 못해봤더라고 정말 사랑하고 잘해줬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오해가 생겨서 이상이 안 돼서 야 모르겠어요 모르고 온다니까 그냥 주여 모르겠어요 그냥 나 불쌍히 얘기해 주세요 목회자 자신이 있다고 천만의 말씀 절대 못해요 귀신이 역사할지 그 마음 못해겠다 그렇게 훌륭한 분이 그렇게 되고 말았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습니다 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목회자 키우기 위해서 그 지하실에서 거기 사태까지 살면서 그 고생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눈물의 열매가 맺어져서 이제 불이 계속 나오니 계속 목회자가 훈련되더라고 훈련받은 사람 사역자 사람 200명 그분들이 와요 그분들이 헌금해가지고 자기 수업 교회는 몇 교회 몇 명 안 된대요 그분들이 다 헌금해 줘 자기 아니까 그런데 목회하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 문 닫기 전에 지쳐가지고 그분들이 와 거기서 불바다니냐 내가 다시 바꿔줘 새롭게 다 일어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요 밑바닥 떨어져가지고 죽을 지경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없어서 그 훈련이요 그 사람 그 훈련이 통과하고 나니까 지하실에서 통과하니까 65금 다 멋있게 지었더라고요 목회자들이 헌금해가지고 지었어 그것도 지어 자기가 교회 문 닫으려다가 와서 거기다 불받으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구나 여러분 여러분은 상관없는 얘기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 슬픔이 있어 고통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 말할 수 없는 마귀와 싸움이 어떻게 근데 해답은 죽어야 돼 내가 딱 그러면 살아 자 그래서 자 성경마스 한 분에 봤어요 10편 52, 10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니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죽게 멸치하냐 하십니다 상한 심령은 뭐냐 누가 나한테 마음 아프게 자꾸 찔러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아프게 만든다니까 누가 찔러 부러 상하고 통해니까 아버지 아버지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분통도 못 살겠어요 아버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막 그러고 통해 기도를 해야 돼 이제 그러면 처리 안 돼요 일이 잘 나가는데 산에 가서 혼자 기도 못해요 근데요 발등이 불 떨어지고 넘어가면 하나는 안 무서워 공동매직 가서 막 해 귀신이 나오면 나오더라도 해버려야 돼 거기서 통해하고 그때 파싹 깨져 죽어버려 죽으면 이제 주님이 일을 하셔요 주님이 미국에서 신학박사 아기 받았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좀 오래 전에 요즘은 뭐 하도 박사 많이 받으니까 이제 같이 그 당시 좀 오래된 때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국만 오면 자기가 일약 스타가 될 줄 알고 짐도 안 풀고 나를 오라 가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일주일 짐도 안 풀어 빨리 이사 가려고 하고 그리 가려고 오려고 근데 연락이 안 와 불어 한 달에도 연락이 안 와 두 달에 연락이 안 와 자기는 최고 교수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리 부부간에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먹지도 못해 6개월이 되고 나니까 6개월이 되고 나니까 이제 죽겠더래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자존심 있는 분을 어떻게 말 못하고 이제 자기 은사 옛날에 목사님 찾아갔대 솔직히 얘기해 목사님 사실 내가 여려여려 갖고 내가 짐도 안 풀고 있는데 나를 하나도 알아주도 않고 한국교회에 가나 오라고도 안 합니다 교수를 여기 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연이 끈떨어진 연이 됐습니다 그랬때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한가 그의 연은 진짜 끈떨어졌어야 돼요 나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자, 연 요즘 젊은 사람 청년에 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연 연 띄우자 연 보름에 추석에 새울 때 연 띄요 연 알아요? 연이 쫙 바람을 타거든요 근데 끈이 떨어져 버려 그 뭐 연이 날아갖고 하늘 올라갈까 떨어질까 그 연이 어디로 탁 쳐박아 있어 뭐라고 연이 끈이 떨어져갖고 내가 끈떨어진 연이 돼갖고 내가 쳐박혀 있습니다 골방에 그 말이요 그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더라고 그 연은 진작 끈이 떨어졌어야 돼요 그랬때 진작 떨어졌어야 됐때 진작 떨어져야 된데 이제 떨어졌냐고 무슨 말이에요?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고 항복을 진작 했어야지 내가 대단하다고 목에 힘주고 앉았으니까 아무도 안 불러줘 파삭 깨지고 안 죽었구만 아 여러분 지금 힘든 일 있죠 누가 나를 생각하시면 결론 이것만 잘 붙잡으면 인생 길이 열려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연이 끈떨어진 것 같아갖고 누가 탁 쳐박하자고 아무도 안 알아줘 그때가 복을 받는 시기예요 그때가 주님 만난 시기예요 여기를 만날 만에 찾으라 가까이 부르라 전신을 자꾸 찾으니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는 찬스가 그 시간이요 그 시간 최고의 인생에 복된 시간이 그 시간이요 모세가 모세가 4주년 광야 생활에서 완전히 기진맥전해가 있었을 때 그때 완전히 얼마나 눈물 고통 40년 광야 생활 왕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껏불이 서머만 있으면 처가새라는데 처가새라고 그 바바드목 껍질이 있어야 돼 그래야 됩니까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 주님 오셔가지고 네 신을 벗어라 네 죽고 내게 양도하라 그 전에 벗어나는 안 벗어요 40년째 그때 살았냐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의 내 인생이 전부입니다 지금 남편 때문에 사업 때문에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복잡 내 마음대로 안될까 오늘도 나가 힘들게 할까 내 계획도 안되네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 말씀 이해가 되면 안 하세요 하나님 나를 다루시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네 감사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냐고 다윗이 인구수 수사했다고 그렇게 해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거기서 아련 타장마당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지우에 불이 떨어지면 돼요 오늘도 불이 떨어지면 돼요 불이 떨어져야지 그냥 안 돼 죽어야 불 떨어져 네가 제물로 죽어 말씀의 칼로 이 시간 내가 말씀의 칼로 돌이거든요 나 뭐 잘못했냐고 무슨 소리요 통에 잡고 해야 돼 육성 죄성이 있구만 죄가 있구만 교만하고 오만하고 까불고 내가 나만치 말하게 교회에서 아이고 아직 모르구만 무슨 그런 소리 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로 했지 뭘 여러분이 하셔서 나 같은 거 써주시면 감사해야지 주여 나 같은 거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거 제 얘기에요 지금 까불고 있네 네가 너 숨 좀 죽여라 이게 배추에요 소금 뿌려버리면 팍 죽거든요 그게 쌍쌍쌍해갖고 그 칸을 내버려야 돼 기가 죽어 그대로 살았어 쌍쌍해갖고 팔팔팔 배추가 소금 뿌리면 되거든요 탁 죽어 주여 주님 내가 사나주구나 주의 것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죽어 천국 한번 내복하고 내가 뭘 뭐 할 것도 없고 내가 용서해 줄 거 뭐 용서해 주고 말고요 내가 더 죄인인데 남을 판단하고 있네 뭘 내가 판단할 자격이 없어 없어 아직도 안 죽었구만 눈물골자기를 통행해 봐야 돼 파삭 깨져야 돼 억울하고 부는 일 많이 당해야 돼 요셉처럼 보디바를 쳐 아이 그래갖고 괜히 아주 감옥살 했잖아요 원통과 부는 일이요 세상에 그래야 돼 다이슨 사우랑이 죽이려고 맨날 쫓아다녀 쫓게 다니고 가만히 있어야지 어디 길이 없어 다니는 사자구리 너버서 기도하다가 왜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해야 되고 다 그래야 됩니까 그 과정에 통과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다 육성 죄성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된다 다른 길이 없어 기독교의 시자가 부활해 준 거예요 이게 진료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성령이 나타나기 위해서 네가 옥합을 깨야 돼 그게 향유가 흘러나올 건데 향나면 도끼를 찍으면 찍어서 향기가 난대요 찍으라고 찍으라고 누가 나를 건드려 반응을 못 받아봐요 죽은 사람이 감사만 해야지 한 말은 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꼭 건드리더라고 그 사람이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해 본 거예요 그때 학교 가면 됐다 다윗이 자 이 압살람 반응을 갖고 도망가죠 다망 도망가는데 시무이가 돌을 갖고 빡 야 비루는 자 비루는 자 야 그러면서 돌멩이 들고 쫓아와 아베 장군이 저 개가 당장 칼로 죽여본다고 그래요 그때 다윗이 놔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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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왁께서 저를 통해 죽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바삭 깨져버리지 이게 키여 왜 성격을 얘기했냐고 놔둬라 내 아들도 나를 대죽었는데 아니 지가 저렇게 한 거 왜 그러냐 네가 성질리 있고 없어 놔둬라 도망가는 왕한테 그러면 쓰겠냐고요 거기 사람이 다 봤어요 음 됐다 다윗 만들어졌다 됐어 됐어 합격 합격 그때부터요 칼날에요 타일장 칼에 딱 압살람을 바꿔버려요 방향을 딱 바꿔버려요 됐어 합격 나를 꼭 죽이려고 그래 그때 같이 싸움은 끝나버린 거예요 나도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해봐요 그냥 잘못했다고 빌어 가서 빌으라고 끝까지 빌어 울고 빌어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해봐 자존심 줘 봐 뭘 자존심 있어 죽은 사람이 다 죽어라고 그래 죽어라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내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느라 내가 죽어야 미래를 해서 열매 맺으라 불이 떨어지자 불 떨어지기 위해서 내가 절대 죽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남편이 그래도 감사하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밉고 싶고 미안하다고 감사하고 거기서 불 떨어지는데 불만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겨버려요 성령의 불 불 성령의 불을 산모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깨어지고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늘의 능력임에서 여러분이 사단을 이기고 승리와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주폭되게 하시고 누워 받게 하시고 오늘 일시 없어서 함께 하소서 지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 불이 떨어지는 것은 본 재물이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이 각을 뜨고 죽어야 재물이 떨어지는 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경우도 이 답은 하늘의 불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봉 우겨삼당하고 쌓이지 않냐고 탓당한다고 낚심받지 않고 꺾은당하고 망가지 않냐고 예수 중에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의 내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연기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떨어진 과정은 내가 추구해야 됩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 내가 생명기량을 하게 하시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남 만나게 하시고 불 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잠깐 먼저 간증을 우리 오선영 권사님 잠깐 나오셔서 한 5분 동안 제가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을 우리 권사님이 아주 들어보시면 아무 제가 보지 않아요 지금 독수리 토요일날 그 피곤은 한 번 안 빠져요 아주 신실하신 분 여러분 잘 모르신데 잠깐 앉아 계십시오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마이크 이런 자리는 처음이고 갑자기 오늘 목사님 전화 받고 목사님 말씀에 신종하는 마음으로 또 제가 또 제가 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주신 것인데 제 입을 통해서 선포를 하시라고 처음으로 이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하냐면 제가 원래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고등학교 때 제가 성령 세례를 아주 강하게 받았다가 굉장히 굉장히 은사 쪽을 사모해가지고 많이 상기도도 다니고 교회 군사님 집사님 이더라고요 그런 아중에 실수하는 모습도 보았고 해서 행여나 나도 그런 마음 그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술을 닿는 편이에요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제 기도의 모터는 뭐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를 시작하고 또 어느 것을 신앙적인 것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이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선포하라는 그 말씀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 2학주 새벽기도 때 기도를 하는 중에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면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 모든 교회는 마찬가지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걸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선포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게 제 입으로 신하게 하시고 이 몸은 누구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신 자녀다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시면서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을 원하실 때는 항상 주일 예배 때나 예배를 통해서 액수는 상관하지 않고 저에게 감사한금을 올리도록 그러니까 이 감사한금이 제가 막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가 이 감사 올리는데 이것을 신하도록 감사한금을 올리도록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정말 피곤해가지고 생각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다가 에라 오늘 새벽 우리 믿음교구 특성인대하고 제가 달려나왔거든요 이기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기도가 좀 그랬는데 기도를 하는 와중에 와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 몸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제가 좀 거기에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인상이 좀 얌전해 보인다 그러는데요 제가 놀 때는요 놀 때는 제가 흥이 엄청 좋아요 흥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서 함께 하시려고 뭐는 한 가지 빼버렸냐 노래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면 있잖아요 읽어요 읽는데 저희 딸은 엄마 찬양 그만해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망하거든요 그게 제 흥이에요 왜 주님과 그 은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찬양이 기쁘거든요 근데요 그 마음 제 영이요 붕붕붕 막 뜨면서 올라가는데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 강대상에서요 자 불기둥이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불이 꼬그라지도 않고요 우리 그 성화 우리 성화 하면 있잖아요 체육대 할 때 성화 올라가면 쫙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데 이게 어떻게 올라가냐 반드시 하나도 흐트림이 없이요 그 성화가 몇 개 모아가지고 쫙 올라가는데 이게 전혀 흐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 바닷가에 가면 그 수평선 있잖아요 제가 저 하늘까지 어떻게 봐요 근데 그게 쫙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영이요 막 뛰어서 올라가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걸 주체를 안 하고 싶은데 이 교회 아직은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잘 모르니까 막 주체를 하고 있는데 막 바닥바닥 뛰고 싶고요 날고 싶고요 춤을 추고 싶고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최근에 우리 목사님 강대상에서 불기둥이 올라가는 것을 정확히 봤고요 또 그러기 전에 이게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기도할 때마다 그때는 이 앞에 강대상 여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구름기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구름기둥 두 번 마지막에 불기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불기둥을 보여주면서 네 입으로 선포하라 선포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찌해야 돼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독수리 훈련 때 목사님한테 잠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아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저는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서른 결혼해가지고 저희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안 믿는 사람인데 굉장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서 중매를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안수집사까지 하고 7년 7년 만에 안수집사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년 동안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반항을 했어요 하나님 저 모태신앙이고 집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몰랐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줘요 근데 제가 딱 한 가지는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절대 교회는 옮긴 것이 아니다 저희 친정어머님이 저에게 가르쳐주신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이다 이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혼을 경상도 김해에서 보냈는데 그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커가지고 제가 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큰교회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교회를 갔는데 겉에서 보니까 크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교회는 내 교회다 그 김해라는 것을 전혀 모르잖아요 남편 직장 따라 갔기 때문에 아 가서 가서 봤더니요 2층에서는 목사님이 설계하시고 1층에서는 장년들이 모여서 레벨을 드리고 양쪽에서 주일 레벨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알고 봤더니 3년만 되면 목사님이 오시면 어때요? 보내는 교회 그런데 보낼 때 좋게 보내는 게 아니라 시끄럽게 그런데 이미 저는 그 자리에 발을 밟아붙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어머니가 제일 처음 저를 거기에 데리고 갔거든요 순종해라 대신 한 가지 절대 목사님하고 함께해라 목사님하고 함께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저는 순종을 하고 그 교회 아무것도 모르는데 출석 처음 해가지고 그 2층에서 목사님하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결과가 뭐였냐 저희 남편도 같이 순종해서 처음인데 교회라는 게 처음인데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을 했는데 그 결과가 7년만에 안수집사가 되게 하시고 마우스에서 얼마나 급했는지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문제로 잘 살았고 우리 교회에 오는데 제가 당분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더블싯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 영이 어떻게 알더라고요 이상하네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목사님들이 이런 성도들한테 이런 이야기 안해주잖아요 안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작정을 했는데 제 주위에는 그런 분이 아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굉장히 한 몇 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했는데 이때 우리 애들도 제가 성령이 충만함이 떨어지니까 애들도 같이 그러더라고 참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광주에서는 그래도 부자집교회 큰교회다라는 교회까지 갔어요 그 교회가 목사님 인성이 아주 좋은 곳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오신 분으로 소문이 난 교회라 어느 교회인가 하고 가보자고 갔는데 정말 말씀은 좋은데 뭐가 안되냐 여기는 좋아요 여기는 좋아요 근데 어디가요 여기는 안 내려오더라고요 여기는 안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두 번인가 출석을 하고 아 여기도 아니네 그리고 또 제가 막 찾고 있는 나주네요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디옥계가 우리 집에서 가까운데 한번 가볼까 그게 딱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이때가 아마 제 때였는가 봐요 그 전에는 아직 제 때가 여기 올 때가 아니었는가 보죠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안디옥계회를 쳐봤더니 저는 더블cc 반대한지 전혀 이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근데 보니까 더블cc 반대라고 딱 써줬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가보자 하고 제가 이 교회 딱 본당에 발을 딛는데 제 영이요 눈물 고물을 막 쏟으면서 저도 모르게 막 제가 우는 거예요 애베 시간에 울고 그리고 막 창고에 있는데 우리 우리는 사랑의 띠로 이 찬양을 하는데 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 막 쏟아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 왔는데 그날 애베를 마치고 그날 어떤 날이었냐 우리 올드비전 합창단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 때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목사님 설교를 잘 모르는데 제 영이 막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 때 다시 왔는데 그날 처음 발디디면서 다시 왔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또 제 영이 막 울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제가 실수 안 하고 싶어서 1년 후에 이 교회를 다녀보고 1년 후에 등록해야지 한 것이 1개월 만에 등록해버렸어요 왜 그랬냐 우리 교회에 큰 정말 어떤 큰 복이 있냐 요즘 세상에 다 이기적이잖아요 어느 교회가 이 정도 큰 교회가 교회 문을 오픈시켜놓고 열어놓고 기도 마음대로 하도록 해준 교회가 있나 한번 보셔요 자그마한 교회도 문을 다 닫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힘들 때 있잖아요 제가 남편을 보내놓고 2년 방황을 하고 나서요 그래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주일성수는 했지만 제가 마음속에 있는 원망이 많았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저를 인도하셨냐면요 제가 원래 합동직 신앙이라 헐몬 수양관을 학창시절에 많이 가서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산기도를 제가 꽃가게를 했는데 금요일까지는 제가 열심히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토요일날은 어디로 보내시냐 산기도로요 그랬는데 그 해결을 어디에서 받냐 제가 따로 산기도로 가지 않아도 어디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디옥교회예요 여기에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처음에는 선택이 없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선택이잖아요 그 선택권을 마음대로 부여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우리 안디옥교회잖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요 제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 몸통도 예수님의 몸이시다 그 안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나를 찾기만 해라 어떻게 해라 나를 찾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 또 제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가 설교를 제가 항상 은혜 받을 때는 제 습관이 적는 거였거든요 왜 적었느냐 제가 혼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왜 제가 가정이었기 때문에 근데요 어떨 때는 제가 응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응답을 줬는데도 제가 깨닫지 모른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응답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에 가요 어디에 가요 목사님 설교에 가요 그래서 애베를 들이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처럼 저는 애들한테 당부하기를 뭐라고 당부하냐 절대 목사님은 우리가 평가할 존재가 아니시다 우리 선하고 다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인데 목사님의 인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영역과 용권이시다 이것만 바라보고 나머지는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를 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목사님을 위해서요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에요 달라져요 저는 그걸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아마 저희 아들도 지금 여기서 듣고 있어요 지금 드럼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걸 얼마나 당부한지 저희 아들 딸이 알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제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우리 신앙의 모토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저희들의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 오로지 누구만 하신다는 거예요 우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 송전님들을 너무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자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